할 얘기가 왜 없어요? 아주 인기가 많았다던데 네? 내가요? 내가 왜 인기가 많아요? 서 실장이 되게 탐냈었대요 아줌마들이 좋아해서 그 형은 원래 괜히 그냥 그냥그냥 그런 말을 괜히 해요 괜히 왜요? 아니 뭐 그 형한테는 그게 되게 칭찬이니까 오늘 일찍 깨워달라고 하고 어디 갔었어요? 네? 어디 갔었냐고요 전화기 꺼놓고 저 그 도서관이요 도서관? 네 무슨 도서관이요? 이름이 뭔데요? 도, 도서관이 도서관이죠 뭐 다른 이름이 있어요? 도서관? 거짓말 딱 보여요 딱 투명하게 다 잘되면 얘기할게요 뭐가 잘되면요? 그냥 다 잘되면 그럼 잘 안되면 얘기 안 해요? 아, 답답해 아, 아,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정신에 놔버려야지 진짜 소주 먹을게요? 이거 제가 들게요 아, 이 정도는 들어요 아니, 저 팔이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제발요 제가 들게요 네, 제발요 네, 제발요 어휴 이 소주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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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